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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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ing and buzzing 갖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통 속이 AP 그냥 괴좋지 objects 신고가 기가 막혀 고급norm은 계란에 물골이라 하드니 어떤 도둑놈이 낱에 막송은 다 긁어 처먹고 조상경 처단하노 여부 마누라 이거 갖다가 내버리소 흥부 마누라가 아이고 여부 영감 여기 뭐라고 썼소 흥부가 살펴보니 박흥부 괴택이라 했소 아 그런 날들을 여부라는 말 아니오 한 개를 씹어보니 열고 보니 쌀이 소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 여러분 동갑살 다 가려수 죽을 만소 원한 꿈이 절곤 원한기 헐쉬그나 정신 품파라 돈 마라 활량사랑 눈문남던 한사랑도 달랑 해산물을 흘레 박물처럼 물둥둥이 생긴 해산집으로 가진 돈 보기만 해산물을 흘렁둥이 위로 못 오나 안아도나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안시구나 돈다 욕구하라 큰 자식아 건덕말 굶어 가서 여보 불군림을 모셔라 경사들 보아도 우리 형들 보자 시구 전시구 전시구 연구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발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는 말고 가난 타고 하늘마 속 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순전 걸시걸이 쌍득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하늘마 시구나 전시구야 하늘마 시구나 전시구 하늘마 사정들 바큰 물을 찾아오서 하늘말부터 이를 주란다 아이 시구나 전시구 하늘마 시구 전시구 징과자 좋은데 누구에게는 청문형 정식이야 하가다 오이고 이것이 무엇이 가부에서 내가 못 살겠다 오이고 이것이 무엇이 저한테 집으로 들어가려 동북에 안오려 집안 어른이 어제를 받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왔다 우르르르르 쫓아내와서 영계 혼란게 도리 못해 천일 부동이 웬일인가 개라이 사람 욕망 없다 울부만 우러나 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못일 줄 내가 몰랐어 영감 못일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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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